간추린 소식입니다. 서울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심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정상화합니다.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맞춰 평일 밤 10시부터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운행을 20% 감축해 왔습니다. 다만 코레일과 연계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3호선은 다음 달 1일부터, 4호선은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됩니다. 마을버스는 이미 지난 7일 월요일부터 심야 시간 감축을 하지 않고 정상 운행해 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.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적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 작성과 불법 출국 금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.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시절 별장 성적대 의혹 관련자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과거 사건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뒤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가짜 내사 번호를 적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이 검사는 현재 재판은 물론 검찰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사표가 곧장 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청와대가 여고생들의 군 위문 편지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학교 교육 활동에 사회 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1월 여고생의 군 위문 편지 논란이 불거지자 여학생들의 군 위문 편지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도 시민청원 답변에서 학교 교육 활동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장학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